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우리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다크소울3 2회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는 앞에 부분은 제가 좀 깨났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녹화가 됐는데 1회차를 클리어한 날 2회차까지 달리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제가 녹화를 안했다 했죠 실수로 그래서 앞에 부분이 조금 날라갔지만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날라간게 아니고 뭐 2회차는 1회차를 보신 분들이 다 보는거기 때문에 별로 이상은 없다 생각됩니다 자 에스트 파편 두개를 모아왔거든요 자 이거부터 가동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측 하단에는 좋아요 200명씩 유튜브에서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불쓰고 하시면 안돼요? 왜요? 침투하시려구요? 잠불쓰고 하시면 안돼요는 뭐에요? 뭐하려고? 잠불쓰고 잠불쓰고 하시면 안돼요는 왜? 뭐하려고? 침투하려고? 자 오늘 방송 핫하게 갑니다 잠불쓰입니다 핫하다 핫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봐 다 모가지 따주겠습 핫하다 핫하 자 오늘은 유행어예요 가만있어봐 소울 좀 먹을까? 아 뭐야 소울이 천원 들어오냐? 제가 무시하지 않는 천원은 트위치 후원밖에 없어요 아 잠깐만 한 번에 딱 글자 한 번에 결제 들어가 한 번에 결제 한 번에 사용한다 타닥 레벨 115몬 매칭 100강이라고요? 그 그 하하하하하 어 가만히 계세요 어 들어오시려고 그래 야 시청자가 들어오면 재미없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뭐라 그럴까? 농락이 안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내가 이기면 막 아휴 멍청한 놈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하잖아 멘트를 싸게 못하잖아요 제가 그쵸? 다 이제 어 이게 잡몹들이 들어와 줘야지 딱 바르면서 이제 아무리 욕을 하고 막 그래도 송출이 안되잖아요 여기에는 다 그렇게 가는거지 뭐 뭐 이거 사탕 몇개 까먹는거야 50원짜리까지 까먹었네 73,000원 모았거든요 레벨업 좀 시켜주세요는 개불 만원이 모자르는구나 이게 더러운 사이에 만원이 없어가지고 치킨은 못 시켜먹고 내가 여기서도 이 레벨업도 못하는구나 자 산재물의 길로 갑시다 하아 갑시다 산재물의 길에서는 까마귀가 정말 갑이죠 까마귀가 거의 어 진짜 까마귀가 거의 아 미친빛나가 까마귀들 한 3마리 만나면은 하아 거의 하루 방송 그냥 하이라이트 장면 나오지 어디가 소리가 나지 않니 아 나 한마리네 하하하하하하 소리 지르는 꼬락선이 마 이거는 이거 무조건 달려 이거 무조건 달려야돼 어어 잠깐만 아 세대 안나오네 세대 나올 줄 알고 달렸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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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게 싸웠죠 이거 빨강색은 뭐냐 잠깐만 HP 서서히 회복 말고 그거 합시다 진짜 좋은 방지가 있거든 출혈, 독, 냉기, 저주사의 내성을 높이는 반지가 있어요 개사기 반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킵시다 자 무의의 각반 이거 말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나 그거 입을 수 있나 용사냥꾼의 각반 아 이거 못 입네 이거 오케이 됐어요 이쪽으로 계속 가나 누가 또 떨어졌지 어 뭐야 화살 쏘다가 왜 왜 떨어져 모래, 모래길 얘는 왜 죽었을까 뭐 아 화살 쏘다가 뒤돌아가려다 실수로 떨어졌구나 얘는 아 개성있다 진짜 아 텀드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트위치 개성있는 애들 정말 많아 길 여기죠 자 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고요 오케이 산적의 도끼 오우야 템 뭐야 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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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형이야 사람형이야 오케이 얘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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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니아닌데 불 붙인거에요 불 붙인거 불 붙인거 와 야 와 야 개무섭다 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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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지 이게 무조건 맞따이야 맞따이 어 대식칼 야 저 칼 멋있다 저 칼 강화할까 여러분들 식강할까 대식칼 산적샷 산적샷 쌍단도 쌍단도샷 거기서 떨어지면 죽냐 떨어지면 죽을거 같애 그치 애들아 근데 트위치는 뭐 그런거 추천같은거 없지? 그런거 없지? 트위치는 추천 버튼 눌러달라 그런얘기 안해도되지? 어어 어 잠깐만 있어봐 이거는 내가 봤을땐 위부터 위부터 때려잡아 어 잠깐만 애들 왜케 많냐 어 큰일났네 큰일났어 큰일났어 진짜 너무 좋다 그런거가 없는게 오히려 방송을 하기 편하거든요 솔직히 부담이 없거든 지발 아까 소울 다 깠는데 아 아까 소울 다 깠는데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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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사해먹네요 헛 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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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용자의 소울 가서 찾아오면 되는거야 잠깐만 어느 어느 한곳은 안가도 되거든 어 야 여기다 길 여기인거 같다 아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네 저기서 또 두명이 또 저러고 있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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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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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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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 얘 뭐야 오오오 난 또 낙살 뻔했다 제발 제발 너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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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무서워 아 아 뭐죠 웬도님인가요 WNEOD님 고맙습니다 할로우 고맙습니다 할로우 고맙습니다 자 일로 올라와서 여긴 된 애들부터 다 처리해 이거 뭐야 이거 시체지 이거 잠불 예상한다 아 미친 소울을 찾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얘는 이렇게 딱 뭐야 뭐야 이거 살아있는 애였어 살아있는 애였어 고맙습니다 어 아싸 돈 벌고 어 이제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긴 일단 무조건 내 소울부터 가서 챙겨야 돼 아니다 어차피 내가 또 죽겠어 설마 설마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설마 내가 또 죽으려고 그러진 않을 거야 설마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그렇지 설마 내가 또 죽겠어 어우 어우 미친 어우 샷 오케이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남았어 쪽을 먼저 먹어주고요 제발 제발 그런같이 안전하게 잡아줘 안전하게 잡아줌 어어 나 어쩐지 발소리를 내가 들었다 했지 이 자식아 임마 아웃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잠깐만 저기는 뭐야 지금 못 가네 쟤는 그냥 스킵해 자 아니 말을 해도야 까마귀 누나가 자는데 뻑치기를 하고 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?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누워있으면 뭡니까? UFC 선수들 누워있으면 여러분 뭐해요 가장 세게 때릴 때에요 어 무조건 누워있는 상태로 바로 폭행 들어가는 거지 무슨 그걸 또 무슨 뻑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자 핫도폴 피워주고요 됐어요 많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핫도폴 피워주고 어 한 번씩 말을 걸어줍시다 여자야 사랑합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저분 까마귀 누나가 아니라 까마귀 누가 라고 하셨구나 아 미안해 아 내가 오해했다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내가 누나라고 읽었네 캬캬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어 그래 같이 함께 합시다 어 그래 뭐야 뭐 미친 야 잠불 잠불 아까워 잠불 이제 얼마 없어 잠불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 맞다 야 나 그리고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핫도폴에서 잠깐만 있어봐 마법을 기억한 나 여기서 나 하나 쓸 수 있는 거 있어 적의 내부에 불을 키워 단숨에 발화시킨다 자 아 아 아 여길 와버렸구나 절경은 개뿔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뭐라 그럴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침입을 하면 그냥 뒤집니다 꽃게들이 개있기 때문에 아파 이 자식 아파 오늘 녹화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잘되고는 있을 거예요 오늘까지 안되면 그냥 완전 자살이죠 자살이 아니라 한강 한강 갑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는 길을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 모르는 사람들도 볼눔